올 한해도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왠지 아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. 서로 같은 마음속 열정에 오랜 시간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과 소중한 인연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. 새해에도 그 인연 소중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먼저 연락드리고 이야기 나누며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. 힘드시고 좋지 않았던 기억들은 저물어가는 해에 다 실어 보내시고 새해에는 여러분이 바라는 일 모두 술술 잘 풀리시길 기원합니다. 건강 잘 챙기시고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려 오늘도 소중한 하루 힘내시게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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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